호남대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한 지도 벌써 4년. 참 많은 배움과 추억이 있었다. 멋 모르는 새내기 때 선배들 도움도 참 많이 받았었는데 대학생을 참 알차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. 또한 업무 기능, 더욱더 몰아질 수 있다며 몸의 몸을 가지고 몸 전체를 맞춰주기 때문에 하지만 나만의 몸을 가지고 몸 전체를 맞춰주기 때문에 스타일이 상당히 중요해. 특히 이 스컬이라는 구조물이 무게가 많이 나가 그리고 척추 구조물뿐만 아니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계물리치료의 중심이라는 호남대를 졸업한다니까 세계가 인정하는 물리치료사의 꿈을 꼭 이루고 말 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